음악 11월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어느 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. 또 한 명은 운동화에 박스채 방안에 쌓아놓고 살지란다. 그리고 방안에서 도통 나오지 않는 애도 있다던데 방안에 틀어막혀서 티셔츠를 각 맞추는 모양이더라구요. 아 그중에 비영실적으로 잘생긴 애가 한 명 있긴 하던데 그래도 그 애는 정상인 것 같더라구요. 도대체 그곳에 어떤 애들이 살고 있는지 너무 수상해서 제보합니다. 그나저나 저 익명의 도장이 되는 거 맞죠? 누군지 모르시겠죠? 그래서 저희는 그들이 살고 있다는 서울의 모아파트를 찾아 리더라플리우는 그의 방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향수들이 모두 본인께 맞습니까? 맞는 것 같아요. 취미는 언제부터 생기시는 거죠? 제가 모으는 게 취미라고 해야 될지 산 게 취미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향수를 산 사람이 누구죠? 전데요. 사는 거 좋아해요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뭐예요? 그의 취미는 향수 모으기가 아니라 향수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재보로부터 온 이 숙소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. 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엄청난 녀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한국의 한국어로 인사에 불과합니다. 이 문을 열어요. 그의 mom은 원으로 인사하기에 불가능합니다. 여러분은 이 문을 열어서 인사하기에 불과합니다. 이 문을 열어 Japanese convers으로 지향을 세우는 것 같아요. 밤까지도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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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Ł 분노에 찬 그의 모습에 감히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개면 깰수록 수상한 이곳을 우리는 종료로 샅샅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. 이미 알려진 바다로 모자에 이어 신발까지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 그였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가 있어야 할 방에 그가 없습니다. 과연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여기 있습니다. 이 모자와 신발이 주인이십니까? 그렇습니다. 뒤에 있는 신발이 제 신발이 맞습니다. 다 씻는 신발이십니까? 안 신어본 것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신발장에 있을 신발이 방 안에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왜 방 안에 넣어두신 거죠? 저기 밖에다가 제 신발을 벗어놓으면 멤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금방 달아주고 찌그러지고 너무 내 새끼들 불쌍하니까 내가 괜히 내 방에다가 얘 못 신었죠.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자가 있습니다. 여기 꼭꼭 숨겨놨지롱. 아무도 못 찾지? 몰랐죠? 몰랐죠? 여기 있는 거 몰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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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말입니다. 우리가 작년 월드투어 LA가 샌프란시스 코어 갔을 때 그리고 이건 이탈리아 장익에서 직접 만들어주신 모자입니다. 이렇게 쓰는 겁니다. 그리고 말입니다. 소개해 주실 게 맞네요. 이건 말입니다. 제가 2년 전에 제가 응답하라 1994 찍을 당시에 그 하숙집에서 썼던 신발입니다.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. 바로 빙그레꺼 라고 써져 있습니다. 정말 2년 동안 저와 동고동락했던 그 친구입니다. 정말 깨끗한 친구입니다. 그리고 말입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립밤입니다. 입술이 요즘 건조하니까 너무 빨간 거 아니에요? 제가 입술에 색이 없어서 이렇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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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방들과 달리 아주 정갈하게 정돈이 된 방입니다 청소를 자주 하시나 봐요? 자주 하진 않고요 가끔합니다 이렇게 깔끔하시는데 다른 멤버들이 치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대 초중반이 남자 5살 모여 산다는 서울모 아파트는 정말 어느 누구하나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비오 네이퍼 V앱에서는 속속들이 더 알고 싶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보는 어디에 올려야 하는 거죠? 그런데 말입니다 제보를 올리면 또 저희가 와야 되는 건가요? 그런데 말입니다 또 제보할 게 있을까요? 그런데 말입니다 커피 그랜드 사이즈로 주세요 그랜드 사이즈로요? 커피 그랜드 사이즈로 주세요 커피 그랜드 사이즈로요? Joe 너는 어디에 올려야 하는 것 onda 그치 vis용 편리해 보다 그치